1등 최저 당첨금 역대 최저 당첨금이 되게 겨우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로또 역대 1등 최저 당첨금 알아보기 최저 당첨금이 얼만진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27위 제233회 9억 9915만 3천 7백 50원 26위 제478회 9억 8천 7백 22만 4천 7백 59원 25위 제653회 9억 8천 95만 8천 6백 70원 24위 제411회 9억 5천 3백 22만 7천 5백 63원 23위 제910회 9억 4천 131만 6천 3백 75원 22위 제512회 9억 4천 9만 4천 452원 21위 제740회 9억 3천 6백 92만 9천 7백 92원 22위 제474회 9억 3천 6백 69만 800원 19위 제718회 9억 2천 6백 16만 6천 4백 64원 18위 제195회 9억 1천 8백 99만 2천 5백 91원 17위 제600회 9억 179만 8천 7백 25원 16위 제309회 9억 162만 2천 9백 46원 15위 제327회 8억 8천 267만 4천 7백 50원 14위 제451회 8억 8천 213만 8천 9백 52원 13위 제216회 8억 4천 8백 50만 6천 108원 12위 제300회 8억 3천 6백 9만 2천 4백 25원 11위 제598회 8억 3천 3백 99만 8천 5백 94원 12위 제777회 8억 3천 3백 46만 8천 36원 9위 제106회 8억 1천 46만 1157원 8위 제21회 7억 9천 7백 47만 5천 4백 원 7위 제745회 7억 4천 6백 82만 2천 9백 82원 6위 제757회 7억 3천 9백 83만 9천 8백 58원 5위 제196회 7억 2천 7백 87만 6천 5백 20원 4위 제292회 7억 2천 37만 3천 9백 50원 3위 제312회 6억 2천 9백 1만 7천 8백 20원 2위 제381회 5억 6천 5백 73만 8천 8백 95원 1위 제546회 4억 5백 93만 9천 9백 50원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최고 당첨금을 알아봤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정말 적은 객수네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정말 큰 금액인데 최대 당첨금을 보고 이걸 보니까 정말 아쉽네요 당첨자 수가 적어야지 내가 갖는 게 많아지겠죠? 이번 시간에 로또 1등 역대 최종 당첨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